영화 속 이수민과 원혁의 사랑 이야기 화려한 은하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진정한 로맨스 서울의 활기찬 영화 산업 속에서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가 전개된다 영화 속 이수민과 원혁의 사랑 이야기는 은하의 화려한 세계 속에서 두 영혼에 얽힌 운명을 깊이 파고든다 이수민은 매력적인 여신으로 원혁은 어두운 매력적인 남자 주인공으로 화면 앞뒤의 스파클은 불을 지피고 있다 그들의 화려한 연애가 영화의 그림자 밖에서 펼쳐진다 촬영 현장에서 그들은 그들의 사랑이 화면에서와 같이 어려운 촬영 일정과 파파라치의 피로에서 꽃피우기 시작한다 촬영 세트에서의 훔친 눈길부터 도시에 숨겨진 고대서의 비밀적인 만남까지 그들의 결합은 명성과 부의 관습을 무시한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풀어지면서 관객들은 그들의 연기의 감정과 진실성에 압도된다 각 장면은 그들의 실제 연결을 반영하는 탄탄한 화학 반응으로 가득 차 있으며 관객들은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멍하게 놀려진다 하지만 어떤 영화의 걸작처럼 그들의 여정은 그들을 이루지 않는다 명성의 압박부터 대중의 시선까지 이수민과 원혁은 그들을 분리할 위협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 그들의 사랑은 확고히 남아 있으며 명성과 부의 세계에 불과한 소망의 빛이 된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등불이 어둡게 되면 관객들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들의 사랑 이야기의 마법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사랑이 한계가 없는 영화의 세계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계속될 것이다 이수민과 원혁의 사랑 이야기는 마침내 그들의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을 이겨내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 화려한 은하의 세계를 배경으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과거의 오해와 갈등을 극복한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겪고 강해지며 더 나아가 서로의 삶에 영원한 행복을 찾아간다 마침내 그들은 서로를 지탱하고 성장시키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화려한 로맨스의 끝에 행복한 결실을 거둔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그들이 서로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웃으며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 우주의 삶을 거듭니당 한글자막 by 김유무추